포항테크노파크는 입주 기업 등 3개 업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폐기할 갤럭시 노트7 430만 대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제안서를 삼성전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이 방식은 우선 도시광산자동화전문회사인 HMT가 수집과 해체, 파쇄, 선별 공정을 처리하고 금과 은, 코발트, 텅스텐 등을 회수하는 습식 재료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업인 프리텍이 수행합니다. 또 전체 처리 과정은 청정생산컨설팅 업체인 CTA가 감리를 맡아 유해가스 관리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.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전체 처리 무한